국내 증시는 17일,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도 공세에 나서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. 외국인은 코스피서 5세만에 순매도로 돌아섰고 코스닥에선 사흘만에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. 코스피는 이날 1.03% 내린 2724.6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코스닥은 전유보다 1.76% 하락한 855.06위로 마쳤습니다. 외국인은 코스피서 6천억원가량 순매도 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1.02%, SK하이닉스는 1.61% 각각 내렸습니다. 삼양식품은 상한가로 올랐고 HLB는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